경기 시작 반갑습니다 갑니다 GG 들어갑니다 실험 준비중이죠 지금 픽을 보니까 아드리아나가 둘이에요 피하다 실버 드로우큐의 아드리아나 슐림 쌍검재키 가구요 지금 주의해야 될 선수 있죠 이터니티들의 픽을 봐볼까요 마컬로이드 지금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 메인픽 비앙카 낙네 이터니티의 에이든 혜진 아이디에 어울리게 혜진 씹어먹겠단가요 라우라로 이거 현우 3등을 노린다 지금 톰파현우 둘 나왔어요 톰파현우 둘 나오고 아 제키가 3명 제키벌레가 3명에 아드리아나 둘이면 이거 아드리아나한테 걸리면 억가당할 수 있거든요 혜진이 조금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진이 무리하게 이 스킬로 파고들지 않는다면 후반까지 잘 빌드업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터니티는 이동기가 대체적으로 있는 걸로 좀 생존 싸울 땐 싸우고 생존할 땐 생존하겠다 바로 튕겼어? 빨리 들어오세요 튕기는 거 나만 아니면 돼 누가 지금 드랍팩 썼나요? 튕겼다구요? 슐림 먼저 찾으면은 1킬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거 빠르게 제접돼요 이거 갓겜이라 제접돼 이거 나 맨날 튕기고 다시 들어오잖아 기다려주더라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 선수 아 다단님 모사 시작 제키가 둘이 호텔에 있고 에이든 갇혀있고 네 선수 한명한명 살펴볼까요? 모사에서 열심히 혜진 어? 연못 시작 혜진? 특이하네요 암기혜진 내가 알던 시즌1 그 양골숲 활혜진이 아니군요 아 낙래선수 이동하구요 와컬로이드 지나갑니다 트에니원 성당에서 역시 성당 지킴이죠 시셀라 예 처음에 판매 열심히 하고 넘어갑니다 혼내주세요 아 가죽까지 청아님 아 사실 유일한 평타원딜이거든요 지금 아 제니 속상하죠? 아 평젠인줄 알아요 아 스중젠이네요 또 평젠이가 좀 짜증나긴 하는데 스중젠이 우리 실버 어 드로잉추 아 지금 두려워요 드로잉추 두렵거든요 어? 어 과연 잠깐만 여기 싸움나 아 템이 없군요 아직 템들이 없어서 여기 파란무기 있었으면 나였음 때렸어 나였음 파란무기였다 그럼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고양이 아 목장 깎이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구요 마냥 한번 쳐다볼까요? 아 현우 톰파현우 루트가 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어 톰파현우 치약을 든 톰파현우라고요? 치약을 들고 왔습니다 여긴 증폭드론이구요 아 다른 빌드 들고 오셨고 시우장 골목길에서 만나는 두명의 재키 골목길에서 두명의 재키 만났고 블랙맘마님 싸움이 날 것 같은 것 바로바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간수련 안함 현재 지금 1분 남은 시점 모사에서는 조용하구요 이제 모사 곰을 노리나요? 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낙래 선수 지금 이터니티거든요 이터니티에 아 근데 역시 점착폭탄인가요? 근데 이 늑대는 내 늑대야 낙래 선수 어 이거 아드리아나 잠깐만요 무리한 것 같은데요? 아드리아나 아 기름 좋아요 아 아 오오 안돼 점착폭탄 들어가구요 와 치열했어요 어 와 이거 재키가 이걸 냄새를 못 맡나요? 이 재키 누구죠? 아 시우장 재키의 자격이 없어요 피해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흘러갑니다 어? 블랙맘마 선수 아웃됐는데요? 뭐죠? 이거 이걸 못 아 이거 현우 두명이랑 야나한테 당한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거 현우 두명이랑 야나한테 당한 거 아니 현우 두명이 왜 생랄이 뜨더라 어? 수증현우 잠깐만요 손파현우 묘지 통제 갑니다 묘지 통제 가요 이야 빨라요 빨라요 템포 빠르고 야나 휴식 중이구요 아 아 민먹기 좋아요 묘지 한번 가볼까요? 묘지는 지금 비앙카의 자유로운 지금 생명의 나무 파밍 아 안들어가네요 아 이턴이티의 판단 이게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안들어가는 거죠 지금 갇히면은 묘지는 나오기 힘드니까 책 곰을 잡고 천천히 가겠다 묘지는 갇히면은 진짜 나오기 어 어 이거 위험해요 전기톱 켰어요 전기톱 사림바 이거 이거 썰려요 썰려요 아 슈 아 아 이턴이티한테 덤비면 안됐죠 아 슈 어 시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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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평타 아 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키의 빠른 달아 아 역시 어 마냥까지 아 이거 여길 들어갔으면 안됐죠 마냥 욕심부렸어요 묘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아 아드리아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거를 아 좀 아쉽네요 아드리아나 사실 양궁장에서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 좀 아쉽다 아 그래도 멋지게 싸우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아까 킬은 양님이 줍줍했네요 그나저나 우리 첫번째 탈락했던 블랙맘마님 아 여기 너무 잔인했거든요 여기 근처에 현우 두명이랑 얀이 있었어요 아 지금 아델라 아 적을 채는 아델라 선수 아델라를 픽을 안했는데 지금 아 초반 빌드 없었습니다 점 못했네 아우 다단님 양궁장 플레이 좋았어요 양궁장 플레이 양궁장에서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웠어 사실 그것때문에 낙래님도 말려가지고 오브젝트 싸움을 못갔죠 늑대도 뺏기고 어 잠시만요 이거 톰파현우의 눈에 들어오나요? 아 이걸 벽궁을 이걸 안하나요? 이걸 참나요? 아 이걸 참네 아 지금 이제 생명의 나무 나올 시간이라 인원이 많을 수도 있겠다 판단하에 도망가는 모습 아 이게 싸움나는 거 찾는 게 쉽진 않네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밑에 잠깐만요 지금 운석을 뜯었어요 운석을 뜯은 자의 운명 한번 봐볼까요? 지금 좌우 좌우 위아래 적이 다 있거든요 잔나빗으로 피 채워주는 투애니완 아 이거 갇혀서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밑에는 비앙카가 기다리고 있어요 뚝딱뚝딱을 할 수 없어 여기서 침착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지금 치열한 싸움 톰파현우와 아 무기 스킬이 빗나가면서 아 지금 라우라가 너무 스노우볼 굴렸거든요 사실 묘지에서 아드리아나한테 당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키를 잡는 바람에 지금 비앙카는 침착해요 비앙카는 나 후반 가면 이긴다 오브젝트 싸움 포기하고 바로 생명 아 뭐냐 숙작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천천히 게임합니다 어 투애니원 뭐죠? 아 청하 선수 신발 만들고 혼내 좋네요 잠깐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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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청하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낙래님 포인트 뺏겼어요 아 이터니티 에이든 지금 지금 고통 세웠습니다 이터니티도 억가는 당한다 지금 낙래 지금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금 지금 닭한테 화풀이하는 모습 적을 찾는 혜진 어 어 잠깐만 드로잉추 실버는 죽지 않는다 부실골 드로잉추 지금 노리고 있어요 어 잠깐만 운석 운석 뜯은 게 아니고 예 답 한 개 좀 더 뽑았고요 아 지금 어 낙래님 아 낙래님 이번 판 안 풀리는데요 어 어 어 낙래 우와 야 이걸 여기서 푸나요 야 적을 찾는 혜진 예리했는데 무기 스킬이 좋았다 무기 스킬을 씹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 스킬 그 찌르기가 들어가면서 찌르기가 혜진의 깊은 가슴속을 파고들면서 나중에 기수가 꽂혔죠 아 좋았어요 낙래님 여기서 좀 풀어 가나요 근데 이거 궁없이 운석 뜯는 거 맞나요 지금 젠이 오거든요 마탄의 사수 젠인데 아 이게 상성이 조금 안 맞는다 생각 아 아 낙래 이거는 뭐야 무실구 라드리아나의 등장 어 드로잉추 위험해요 드로잉추 지금 심장이 콩닥콩닥 하거든요 지금 이터니티 사이에서 아 이거 금구시간 빠지는 거 좀 아픈데요 잠시만요 이거 드로잉추 노리나요 아 드로잉추 방금 이거 에임 뭐였죠 아 와드를 공격하는 모습 아 침착했어요 와드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낙래 낙래 지금 템포 올려요 낙래 템포 올립니다 지금 나 초반에 말렸지만 이터니티 이터니티 에이든이다 잠깐만요 이거 이거 곧 싸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마컬로이두 선수 지금 더 문 더 문으로 지금 지금 딜 장난 아니거든요 천천히 숙작하면서 후반부 노리고 있습니다 낙래 선수 신발 만들었구요 바델라 선수가 이 킬은 했지만 킬을 완전 쓸어담진 않고 이 킬로 만족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숙작하면서 후반부 노리고 있습니다 에칼스는 양검재키 아 이거 호프워드 하나로는 이 시셀라이 견제하기 힘들거든요 도망갑니다 지금 치명타 세팅이라 지금 치명타 터지면 훅 갈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성장해서 싸움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뷰 좀 넓게 할 수 있구나 몰랐네 죄송합니다 뷰 좀 넓게 보겠습니다 지금 안보이는 쪽 제니 패간수련 선수 좀 땡기자 너무 머니까 또 너무 이질적이네요 패간수련 패간수련 근데 지금 두명 다 지금 괜찮아요 아 이거 궁 들어가면은 아 약간 소강상태 아 근데 지금 제니 패시룰을 못 빼서 비앙카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운석은 패간수련님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아기고양 이에용 선수 지금 묘지에서 킬먹고 후반부 빌드업 잘 됐거든요 지금 불꽃드레스로 나 뜨겁게 비벼주겠다 잠시만요 여기 제니 여기 여기 문석을 둔 싸움 치열한다 잠시만요 오메가를 오메가를 이렇게 자유롭게 가져간다구요 지금 얀이 놔두놔요 얀 지금 템이 좋거든요 무기 스킬로 쉽지만 얀 아 아 과연 우와 이거는 무기 스킬로 벗어난게 잠시만요 이러면은 천사의 고리 줍줍 들어가죠 이거 이거 라우라랑 낙매 괜찮거든요 양검수는 제키 멀리서 운석 뽑아주구요 드로잉 Q1킬을 언제 했죠 오 드로잉추 부실고래 1킬 나 못잡았어 뭐죠 누굴 잡은거죠 시셀라님이 죽어있는데요 아 시셀라를 잡은것으로 보아합니다 보아합니다 보입니다 오 드로잉추 집중해야겠어요 나 이판 내가 뒤에 없는다 나 기름 뿌린다 어 잠시만요 아 이게 양검 쓰는 제키 선수가 초반에 좀 말려서 지금 이게 밸류가 안좋아서 덤비질 못하네요 아 드로잉추 천천히 터번 가는 모습 비듬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운석까지 뜯으면 카바나 나오면은 또 부실골 모르거든요 기름 뜨거워요 역시 아드리아나가 운영해서 돋보이는 모습 특히 성당은 아드리아나가 싸우기 상당히 좋은 어떤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아 운석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키는 운석 근처에서 키를 먹어보자 하지만 아 1대1이라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어 와 여기서 라우라가 방금 식스 이터니티 이모티콘 보이면서 와컬 로이드 야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패시브 없을땐 좀 조심하는게 좋죠 야 여기저기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오메가 어디 나왔죠 아 위클이구나 오메가 아니라 벌써 3일차 잠시만요 낙래의 선수가 먹으면은 끝나는데 리오가 이거 스틸하면은 모르거든요 위클라인 먹은 리오 과연 아 아 위클 낙래의 선수가 가져갑니다 잠시만요 드로인추 위긴데 길이 조건 점프 없으면 할만해요 드로인추 전기톱 꺼냈어요 아 양검재킷 아 드로인추 아쉽네요 아 전기톱을 꺼내고 점프로 아 좋네요 참 치열합니다 아 지금 개판 5분전이거든요 어 어 붙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긴 사람이 1등인데 지금 낙래의 밸류가 너무 좋거든요 아 이거는 이거는 못 버틸 것 같네요 이거는 못 버텨요 아 아 아파요 뜨거워요 아 이걸 도망가나요 아 피지컬 장난 아닌데요 아 지금 제키 냄새 맡고 어 여긴가 핑 찍혔는데 오죠 오죠 제키도 지금 밸류 좀 올렸어요 오 이거 제키 이걸 냄새를 못 맡나요 아 제키의 자격이 없어요 저 피냄새 맡았어야죠 잠시만요 지금 리오가 노란상자 아 리오 템 뭐죠 뭐죠 이분 0킬인데 아 템루트까지 템루트 뺏겼으면 좀 피곤할 뻔 했는데 야 이거 누가 1등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제키가 1대1로 물리면 좀 쉽지 않은데 밸류가 싸우는 쪽에 들어가면 쓸어 담을 수도 있어요 1대1 꽝하면은 아마 전기톱을 맞아줄 직업이 없어서 지금 남은 그 상성상 제키가 진짜 운 좋게 물지 않는 이상 카이팅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아 근데 지금 낙래 선수의 위클라인 타이밍에 다른 선수들 잘 도망다니면서 저 이 리오 무섭습니다 이 리오 버건디를 이용한 생명력 흡수 20% 이거 무섭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죠 0킬인데 1등할 것 같은 이 포스 스킬 낙래 선수나 마컬로이드 선수 두 분은 두 명의 이제 군 밸류가 높기 때문에 궁을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들 잘 커서 궁 한번 잘못 쓰면 억가당할 수 있어요 아 치열합니다 와컬로이드 금구 시간 쓰면서 지금 혈팩 가져가면서 키노아 가나요 아니구나 마도서를 마도서 상위템이죠 마도서의 상상상위템 네크로 노미콘으로 아 그 딜은 장난아야겠다 아 지금 너무 치열한데 무기 나옵니다 아 불의검 육전설 낙래 위클라인 버프까지 있고요 아 초반에 양궁장에서 다단님한테 죽을 뻔했지만 그 위기를 넘기면서 잠시만요 청하가 여기서 물리면 죽거든요 아 여기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힘들죠 힘들죠 아 여기서 낙래 선수의 궁을 맞으면서 궁을 피할 수 없는 곳이라 아 이러면은 낙래를 누가 막죠 잠시만요 아 여기서 와컬로이드 제니에게 당했어요 패간 수련 연락 안함 나 사회와 단절했어 이터널 리턴즈를 위해서 아 흡수하면서 육전설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직 모른다 리클라인 버프 거의 끝나가고요 잠시만 제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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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쓰면서 달려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에이든이 궁이 없지만 이거 밸류가 이거 제키는 조금 2등 전략하면서 두 명이 싸울 때 노려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나 제키다 나 전기톱 살인마 어 멧돼지 잡으면서 지금 피해 축제 열렸어요 피해 축제가 열려도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제키 안 돼요 아 궁 맞습니다 아 아파요 전기톱 키고 에라 모르겠다 아 멋진 싸움이었다 그래도 1킬 3등 아주 훌륭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긴장감 맴도네요 육전설 육전설 아 근데 지금 에이든의 궁극기가 없을 때 노리면 됐네 20초 어 궁이 안 왔는데 굳이 굳이 이걸 안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패시브를 미리 빼놓겠다 아니요 제니도 지금 방금 처음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템보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에 어 궁 이제 오니까 가네요 궁 왔고 궁 왔어요 무기 스키 쓰면서 들어가 아 궁 궁 나가요 평범위 어 잠시만 궁 없고 이거 패시브 아직 제니 패시브 남았고 모르거든요 이거 몰라요 암홀은 직다 에이든 50초 벌고 싶거든요 아 여기서 역으로 들어오나요 아 에이든 낙래 선수 현재 무기 숙작 볼까요 와 20숙 대 20숙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아 제니 밀어내지만 낙래 선수 들어가나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지금 뭐 트랩을 준비한 선수도 없죠 트랩을 만들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게임이 흘러갔기 때문에 낙래 선수 여기 4킬에서 우승하면은 사실상 굳힐 수 있거든요 경기가 1,2,3 경기인데 1경기에서 이렇게 킬 쓸어다오면서 1등한다 5킬 1등 어어 방금 아프게 들어갔어요 제니가 제니가 이거를 와 궁피해 와 제니 선수 컨트롤이 야 야 저 궁을 안 맞네 이거 살짝 나가서 휴식하는 센스 어 이거 이거 와 이거는 에이든의 궁을 피한 제니의 승리다 와 진짜 진짜 한 끗 차이로 계속 피했거든요 궁을 유도하면서 야 멋있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 1위 패간수련님 2위 낙뢰 3위 와컬로이드 4위 에칼재킷 4위 적차다 5위 적차다 6위 드로잉추 부실고래 자존심 7위 적차대 8위 아기고양이 9위 청아님까지 거거 갑니다 GG 경기 두번째 경기 시작 했습니다 어떡하죠 자 두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픽 어떻게 될까요 아 제니 원챔 1등이거든요 원챔 어 부실고래 캐시나 살인마가 되겠어 단검 단검 쌍검 캐시 아니고 단검 캐시 클래식하게 타지아 고르나요 아 얀 좋았어요 얀 움직임 좋았거든요 골목길에서 솔직히 말하면 낙래 선수 잡을 뻔했어요 아 청아님 리오 그대로 낙래 알렉스 나 어려운 것만 한다 아 톰파현우 두명 아 에칼스는 양검재키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톰파현우라뇨 아 블랙맘바 지금 화가 나요 묘지에서 묘지에서 지금 3대1 누가 맞았거든요 지금 화가 났습니다 기대되네요 적을 찾는 아델라 초반에 스노우볼 잘 굴렸지만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서 중위권 중위권이신데 어떻게 될지 혜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스노우볼 잘 굴리나 했지만 생사부를 통해서 잘 굴리나 했지만 중위권 아쉽게도 어 마냥의 양검유키 아 스킨이 없어요 사관후보생이 아닌가요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저랑 싸우시면 죽거나 죽이거나 아 지금 트위치 채팅창에서 서로 협박하고 있는데 과연 과연 잠시만요 절에 몇 명이죠 톰파현우 옛날 같으면 1렙에 벽궁 벽궁 홍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절에 많이 모여있고요 지금 현재 1위죠 주목해야 돼요 절에 갇혀있고요 아 여기 밑에 털렸지만 아 번화가 이동하는데 아 못된 현우 이속 버프 타고 갑니다 전판 2등 아 양공장에서 위기가 있으면 좋은 모습 보여줬던 낙래 선수 골목길 이동 중입니다 지금 블랙맘바 집중해야 돼요 지금 지금 머리에 뿔이 났거든요 근데 0킬 꼴등이나 0킬 15등이나 똑같아요 점수 없는 건 똑같거든요 이번 판에 1등 4킬 하면 뒤엎으면 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2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 청하 선수 0킬이지만 빌드업 잘했는데 거기서 낙래 선수한테 연못 쫄분대에서 물려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투애니원 사실 시셀레가 좋긴 좋은데 그 실드가 빠졌을 때 한 차례 위기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때 메롱이랑 이런 걸로 잘 넘겨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 생각에는 부실골 라드리안한테 당했거든요 아 이렇게 벽이동하면서 빠르게 파밍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어 뭐죠 뭐죠 이거 와컬로이드 아 이거 어 잠시만요 다시 온다구요 혜진이 심리전 걸었어요 혜진의 심리전 아 속박이 민낭하나요 마음이 급했던 적찾해 아 이게 마음이 좀 급했을까요 따라가는 심리전으로 안 따라가고 제작하고 바로 잡는 플레이였는데 조금 아쉽죠 어 잠시만요 블랙맘바 블랙맘바 제가 이거 묘지 야니랑 현우 이거 똑같이 죽을 수 없어요 똑같이 죽을 수 없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블랙맘바 매트지 옆에서 휴식하면서 아 게임 게임 안풀리네 어 드로잉추 드로잉추 템밸류 볼까요 자 이거 묘지 묘지 집중 좀 해볼게요 묘지에 지금 야니 야니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판 데자뷰인데 지금 템밸류가 너무 낮아요 도망다니느라 걸리면은 이거 블랙맘바 잠시만요 야니랑 지금 깡패 뭐예요 뭐예요 야니랑 뭐죠 아 이거 근데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띄우면 띵띵띵 우와 이야 평타하면서 무기 스킬까지 들어가고 궁극기까지 써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와 트위니언 선수 조금 아쉽겠는데요 이게 시셀라가 무기도 못 만들고 죽었어요 흙 건들고 아 지금 지금 자 블랙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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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 기억나거든요 묘지거든요 여기 전판에 얀한테 죽었거든요 빼지 않아요 빼지 않아요 남자의 싸움인가요 어 잠시만요 톰바이오넷 이거 이거 전판 세금 나고 어 얀 아 아 아 야 이거 얀이 발차기로 블랙맘바를 토스하는데 아 블랙맘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거 얀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덤빈거 어 잠시만요 이거 톰파현우 톰파현우 아 이거 얀 여기서 아 아 남나빗으로 초반 밸류업까지 생명이 나면 나 뜯겠단가요 어 이거 가야 이거는 들어간다구요 아 아 이건 약간 감정적이었어요 킬 뺏겨가지고 감정적으로 들어갔는데 아 이거 현우 이 킬 현우 못 막습니다 이거 벽궁 원콤 각이에요 이거 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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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천하 잠시만요 뒤에 현우가 지금 냄새 맡았거든요 지금 아 아 청량님 아 어 잠깐만 현우 들어옵니다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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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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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성당 줘봐요 벽궁 아 벽궁이 안 들어가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살려주세요 현우 현우 아파요 아 현우 이걸 살아가나요 아 청하선수 여기서 킬 먹었으면 좋았는데 오 아 깝이 닿지 않네요 그냥 안한다 아 적차 대 그냥 안한다 이유가 있었네요 디앙카에게 1킬은 했지만 비앙카에게 물리면서 아 여기 보니까 1킬하고 억가당한 것 같은데요 이 근처에 봐보죠 시체가 있나요 자 이터니티도 어쩔 수 없어요 이터니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적차다 적차다 어 부실골의 자존심 슐 아 마냥이 여기서 꼬축하려 보이나요 부실골들의 전쟁 아 두번째 판은 이터니티의 광탈 부실골의 선전이 예상되는데요 이터니티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서 아델라 선수 지금 호루스의 눈 들고 아 마냥 기에서 눌렸어요 이거 기에서 눌렸어요 지금 밸류 좋거든요 아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거 잡기가 힘들라 죄송합니다 노력중인데 피가 까있는데 바로바로 가야겠다 아 두번째 경기는 이게 이게 지금 전판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 잠시만요 와컬로이두 아 적차다 적차다 어 잠시만요 아 속박은 안걸리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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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싶거든요 어 무기 스킬 와 쿡 와 와 마컬로이두가 관짝에 숨어봤는데 바로 에어본으로 아 이거는 당했다 마컬로이두 아쉽네요 지금 적차다 화났거든요 전판에 순위권에 못들어서 지금 좀 템포 올려야되요 반면에 전판 1등 여유롭죠 천천히 풀어가겠다 순위권에 들고 1,2킬 만 먹어도 나 일단 2위 확보하자 지금 근데 무서운게 제키 두명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마냥선수 와 부실고래 자존심 드로잉추도 아 템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좀 템포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템 만들었고 후반부 노려봐야죠 또 캐시가 킬 주워먹기 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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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파였는데 낙래 잠시만요 이거 몰라요 암홀은 직당 아 뼛고 우와 낙래가 여기서 탈락을 하나요 이거는 노렸죠 이거는 심리전의 승리 야 낙래 선수가 여기 이러면은 적차세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순위권이 개판이거든요 이러면 지금 현재 순위 2위 낙래 광탈 0킬 광탈하면서 경기 암홀은 직당 3위까지 따뜻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겠죠 아 양검재 잠시만요 청하선수 아 이거 갔다 아 지금 적차다도 템포 올려야 돼요 전판에 2킬 했는데 순위권에 못들면서 지금 중위권이거든요 이번에 이터니티들이 광탈을 했기 때문에 상위권 노려볼 수 있어요 지금 부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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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자 죽나요 아 나 싸우는 줄 알았는데 변이 늑대 두 명당 싸우고 있었네요 아 침착하게 제작 아무렇지도 않게 제작하는 모습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 죽을 수 없거든요 아 이거 경기 재밌습니다 마냥 마냥 시우장 아 이거 마냥 죽었는데요 전기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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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우장 이걸 못 잡나요 어 이거 현우 대 현우 나오나요 이 현우 놈들 다 가져와요 그렇게 다 가져가면 속이 시원했냐 아 시체까지 디적디적 전기톱 빠진 시우장은 아 빠질 수 밖에 없죠 A,B,C,D 머선일 이게 바로 이터널 리턴즈죠 이터널 리턴즈 패간수련 연락 안함 침착해요 경기 침착하게 풀어가요 이게 첫판에 순위권 상위권을 논 사람들이 여유로운게 이런 이유죠 나 1위니까 순위만 지켜보면 돼 지금 주의해야 될게 에칼 양검제키도 점수가 있었거든요 전판에 1킬을 했고 3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권 들어가면 1위 탈환할 수 있어요 지금 현우로 지금 제 킬각 잘 보고 있거든요 기대됩니다 이 선수 자 밑에 온 선수 누구죠 시우장 지금 드로잉추가 템포가 정말 느리거든요 숫작을 한번 봐볼까요 아 드로잉추 2세무수 뚫렸어요 7과 13 아 하지만 부실골의 희망 드로잉추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로잉추 지금 중위권이거든요 자 오메가가 모래사장 지역에서 출몰했고 오메가 치고 있어요 자 오메가 치고 있구요 아 오메가 뺏기겠는데요 이거 아 오메가를 마무리 안하고 CC부터 키는 모습 자 무섭습니다 벽꽁 원콤이에요 이거 지금 스승현우가 둘이 있거든요 쿵쾅 하면 죽어요 조심들 해야됩니다 마지막 금구지역이 지형진물이 많으면 이제 현우가 유리하겠는데요 아 슐 선수도 지금 쌍검재키라 지금 밸류가 높거든요 사실 쌍검재키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메가는 적차다 가져갑니다 아 템벨류 뭐죠 사실 전판에 그렇게 일찍 탈락할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흐름 좋게 끌고 갔는데 싸움 잘못하면서 초반 광타를 했는데 잠시만요 드로잉추 뭐죠 월식 드로잉추 몰라요 템포 천천히 가져갑니다 어 근데 이거 벽궁 당하면 제니 죽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궁이 없었나요 궁이 없었나요 아 이거 안되겠는데요 아 피했어요 아 아 아 재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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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 달라갑니다 아 이거 못잡겠는데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전기통 끝나요 아 아 아 재키는 재키는 슬프다 아 킬 스틸도 실패했어요 아쉽군요 근데 쌍검재키라 전기톱 없어도 세거든요 아 근데 점프를 빼고 나서 싸우면 사실 제니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 이거 템도 밸류 좋았는데 아쉽네요 템이락도 좀 뺏었으면은 드로잉추 이러면서 또 순위권 드로잉추 이거는 오 무기스킬 피해주면서 드로잉추가 그래도 플레이를 좀 침착하게 약간 도망자 토스 느낌으로 옛날 강민 선수 느낌 나죠 잠시만요 현우 위클라인 등보라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안좋아요 궁을 여기서 뺐다는거 아 이거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현우 아 현우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이거 충분히 1등강 노릴 수 있었는데 2명에 현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거 1등 가져가나요 중위권에 머물렀던 적차다 1등 가져가나요 시우장 뭐죠 시우장 어 자 1등 굳히겠다 2킬 야 2킬에 4위 차지했으면 사실 여기서 죽어도 1위 확정일 수 있거든요 지금 심정은 킬수를 보면 알거든요 0킬 0킬 이 2명의 0킬을 내가 잡겠다 서로 지금 혈안이 돼서 아 슐 선수 어 어 궁 맞았어요 이러면 죽어야죠 이야 전판의 억울함을 여기서 풀겠다 템 밸류 미쳤어요 아 근데 제니 선수의 이 운영 방식이 참 좋네요 사실 제니가 이동기랑 CC기가 하나 있어 밀쳐내기 그래서 추너랑 도망가야 될 때랑 따라가야 될 때를 확실히 판단하면서 본인의 선택권이 있는 지 어 그런 캐릭터들이 그런 실험체들이 사실 솔로에서 유리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드로잉추 3위인데요 드로잉추 여기서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낮이 밝았습니다 그가 와요 그녀가 와요 제니가 와요 군의 간 드로잉추 도망갈 수 있나요 어 킬 뺏길 수 없다 왔네요 현재 숙작 1717 와 이거 이거 드로잉추를 주목해야 돼요 월식 한 방 있거든요 속방 WQ 구웅 한 방 있거든요 야 너무 치열해요 아 지금 제니랑 라우라가 미쳤는데요 근데 캐시가 사실 단건 무수도 있고 싸움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지금 숙작을 봐볼까요 아 캐시 숙작 10 처참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실골의 새로운 전략이죠 나 3위를 놀려보겠다 근데 좀 킬을 먹어야 사실 3위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1,2의 점수가 높아져서 이러면 이러면 사실 제니 선수의 패간수련 선수의 1위가 3 3번째 판에 광탈을 해도 1,2위 확정이지 않을까 와 이거 따라가요 아 야 이거면은 1대1인데 1위 확정 같은데요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자다 들어갑니다 아 이거 제니가 지금 느낌이 뭐냐면은 이 선수는 좀 안정적이에요 초반에 무리하게 킬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되게 안정적으로 게임한다는게 느껴지네요 사실 초반에 0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밸류업하고 시작하면서 본인이 싸울 때랑 쫓아가야 될 때 판단이 바로바로 빠르게 판단하면서 킬 먹을 때랑 도망갈 때 밸런트가 좋네요 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터니티의 게임을 보는 맛이 있네요 지금 광탈한 이터니티들은 다음 게임에 나 너한테 고춧가루 뿌리고 죽는다 있을거거든요 나 3위 안에 너 죽이고 죽는다 있을거에요 아 이모티콘 써주는 모습 여의로워요 나 나 이길거 같아죠 적을 찾는 아델라 펜들런 부기까지 깔아놓고 아 어 무기 스킬 뭐죠 아 근데 궁은 피했어요 아 이러면 이러면 안되죠 이러면 이러면 몰라요 아 야 근데 이거는 채찍으로 끌어당기는 그 끝에 딱 걸렸어요 마치 과거 매드라이프 선수의 블리츠 프랭크를 보는 듯한 그런 침착한 그랩 이야 좋네요 5킬 1등 이러면은 순위 집계 해봐야겠는데요 아 경기 재밌어집니다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 이터니티들의 광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판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게 적찻해 블랙맘바 낙래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낙래 선수 광탈하면은 지금 현재 3위인데 1경기 그렇게 잘 풀고선 2경기 광탈해서 좀 힘들어하거든요 이번에 침착하게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티어가 낮은 사람 무시했다가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가야 돼요 쇼이치 쇼이치를 들고 나옵니다 자이르 무섭거든요 개인적으로 블랙맘바 선수가 이번에는 좀 무서운 친구들 안 만나서 좀 후반에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본인도 그럴거에요 아 이게 초반에 너무 너무 짜증나는데 그거 없이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차대 두 번째 경기 1킬하고 광탈한 다음에 아 나 안해 채팅 쳤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적들 다 씌워먹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게임 진행중입니다 적차다 적차다 소리 듣고 가는데 어 이거 시비 걸면 오히려 시간 더 끌려요 시셀라한테 시비 걸리면 메롱 맞으면 시간 더 끌리거든요 본인도 야 여기서 사이좋게 파밍 중 어 여기 몇 명이 왔죠 어 이거 가겠는데 와컬로이드 이거 위험하다 이거 따라갈 수 있거든요 신발 차이 아 보내줍니다 아 신발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절에서 내쫓기는 거 자체가 사실 안 좋거든요 와컬로이드 선수는 어 이거 먹을 거 만드는 거 무리한 거 같은데요 아 Q 안다면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가고 아 지교해요 어어 어어 아 와컬로이드 사실 1경기 너무 잘 풀었거든요 여기서 광탈하기 아깝죠 본인도 21 아 적차대 화났어요 지금 평타해진 입니다 평타해진으로 직업 전직했거든요 나 평타 쓸 거야 이제 궁 빠지고 죽으니까 억울한거지 이제 평타로 다 씹어먹겠다 나 이터니티야 아 그래도 잠시만요 시우장이 여기서 시비를 거나요 와 잠시만요 이거 블랙맘바에게 선물이 올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잠시만요 전투기는 합니다 근데 시셀라가 지금 무기가 아직 안나와서 아 그래도 곰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폰 선수 블랙맘바 선수도 이번에는 무리하기보다 좀 후반부까지 재밌게 게임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핑치켰어도 본인 곰 잡고 천천히 플레이하는 모습 적차대 생명의 나무 가져갑니다 적차다까지 아 두 명의 커플 나란히 생명의 나무 뜯어가네요 과연 적차다 선수 1등 확정 짓고 싶거든요 여기서 어 이거 시셀라 잡으면서 아 못 도망갑니다 아 이거 평타해진 진작할걸 진작할걸 이렇게 안정적인 평타해진 진작할걸 생각 들죠 적차대 여기서 그래도 킬 쓸어먹고 1등 하면은 3등은 가져가거든요 2,3등도 어 와 여기서 블랙맘바가 킬 스티를 아 지금 아기 고양이 응애응 화나죠 엑칼스는 양검재킷 아 현우 할걸 그랬나 아 다다님 치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 아 현우 할걸 그랬나 생각 들죠 지금 잠시만요 패관 수련 안함 천천히 침착하게 풀어가고 있어요 좋아요 아 블랙맘바 너 내꺼 스트레치 자이르한테 당합니다 아 블랙맘바 너무 아쉽겠는데요 그래도 1킬 했으니까 아 고춧가루 뿌렸다 만족할 수 있어요 자이르 선수 깡패요 야나 낙뢰 낙뢰 와컬로이드 와컬로이드 도망가구요 아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양선수는 아직 궁 있구요 아 이거 낙뢰 여기서 광탈하면 안되거든요 낙뢰 선수는 여기서 키를 먹거나 좀 순위를 올려야 어어 드로잉츄 여기서 운석을 욕심내다가 아 자이르 당하고 맙니다 낙뢰 낙뢰 몰아치는데요 이번판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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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어요 아 죽어야죠 궁 없는 쇼이 눕니다 아 슐 선수 야 적차다 여기서 탈락합니다 도끼 도끼든 제키 쇼이치놉니다 아 슐 선수 야 적차다 여기서 탈락합니다 도끼 도끼든 제키 아니 전기톱든 제키는 이터닛 당연했어 아 잠시만요 이거 시우장 냄새 맡았어요 시우장 냄새 맡았어요 아 근데 몰라요 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덤빌 수가 없고 아 이거 적차 대 이거 이거 제키 위험한데요 이거 제키 잡힐 것 같은데요 전기톱이 없는 걸 혜진은 알고 있거든요 너 전기톱 썼잖아 잠시만요 이거 시우장 냄새 못 맡나요 아 시우장 겁쟁이 시우장 이걸 도망가나요 아 평타 혜진 안정적입니다 아 아파요 아파요 그래도 1킬 배관 수련 노련해요 지금 적차다가 탈락했기 때문에 본인 순위만 올리면 된다 알고 있거든요 라우그라를 선택한 게 적차다인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경기 연속 라우라를 선택하셨죠 자 지금 적차다 화가 나서 지금 이게 혜진인가요 깡팬인가요 현우가 걸어다니듯이 지금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어요 적들을 낭래 생명의 나무 뜯어갑니다 운석 사이좋게 아 시우장은 지금 약간 겁이 겁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암흑 속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사실 순위권 지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3위를 들어가면 키를 먹어야 돼요 키를 낭래 선수가 근데 캔벨류가 아 생사부 들고 계시네 시우장 타밍하고 있어요 와컬로이드 어 캐시 스즌 캐시네요 초반에 진짜 죽을뻔했는데 멱살 잡고 여기까지 왔고 와컬로이드도 아직 점수 괜찮거든요 여기서 킬 다 쓸어담고 1위하면 1위 탈환 가능한 점수예요 킬 쓸어담고 1위하면 가능하거든요 아 10부까지 깔면 더 자 적차 대대 낭래 번개가 쳤고요 곰 잡는 뭐 시우장 어 비대곰까지 그래도 밸류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아 낭래 낭래 이번판 킬 쓸어담고 1등하면 1위 탈환 확정이거든요 지금 그 대신 패간 수련을 잡아야 돼요 낭래는 제니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니를 1위 주고 본인이 2위 가져가겠다 전략 괜찮죠 적차대 화났어요 지금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1,2경기 광탈했거든요 그래도 킬 점수를 따나서 또 순위권 경쟁 참여 가능합니다 전기톱 전기톱 재키는 무섭죠 전기톱 있는 재키는 진짜 밸류를 씹어먹는 전기톱 빠지면 이제 좀 약하지만 자 혜진 아 치열해요 지금 낭래 사실상 집중해야 된건 낭래 와컬로이드 집중해야되고 사실 키를 많이 먹은 잠시만 오메가를 가져갑니다 스틸을 했어요 아 템은 못 가져갔네요 템은 뺏긴 모습 포스코를 뺏겼지만 시유장 조금 속상할만한데요 전기톱 까지 템인데 혜진이 초반 키를 많이 쓸어담아서 습작 한번 볼까요 제니 14 혜진 14 낭래 13 시유장도 잘 따라오고 있구요 지금 이터미티 사이에서 시유장 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컬로이드 선수가 지금 템이 너무 안나왔는데요 초반에 말린게 여기까지 굴러간거 왔습니다 아 아 이거 시유장이 상대방 밸류를 보면 덮칠텐데 모르니까 덤비질 못하네요 성버이 아 이거 성버이 혜진 상대로 좀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혜진이 맵 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들 각자 흩어져서 열심히 파밍 중이고 어 만나나요 어 2를 뺐어요 하지만 제니는 이 사실은 모르고 있고 어 만납니다 알고 있어요 둘 다 세다는거 알고 있어요 무리할 필요는 없죠 솔직히 분선사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요 전략적으로 플레이한다면 근데 혜진 혜진 너를 잡아야 된다 알고 있어요 아 천천히 파이팅하면서 혜진 궁 아낍니다 고민중이에요 지금 아 CCTV 타는거 모르겠단거죠 오 좋아요 혜진 카이팅 좋은데요 아 근데 제니 뭔가요 뭐죠 제니 딜 성수까지 있어서 17초 아 이거 보내주겠네요 낭루에 낭루에 프로미넌스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와컬로이드 템이 너무 안좋은데 여기서 계속 싸움을 이어갈 수 밖에 없겠는데요 와컬로이드 아 위클라인 밟았어요 아 낭뢰이킬 잠시만요 해간 수련 그러는 사이에 혜진 위클라인 칩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암홀은직다 아 낭뢰에 도주하는데 그 밑엔 제키가 있어요 그 사이에 혜진이 위클라인 먹는거 같구요 어 낭뢰 싸움 좋은데요 생사부 야 무기 스킬 암기 무기 스킬 제대로 깔리면서 역전 하나 했는데 소강상태 잠시만요 시우장 냄새 맡겼어 아 시우장 그게 빗나가나요 아 마음이 너무 급했던 시우장 도망갑니다 아 시우장 이거 이거 도주 힘들거 같은데요 아 제니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잠시만 제니가 시간이 몇초 남았죠 몇초 안남은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낭뢰가 물어뜯으면 되는데 아 낭뢰도 어 이러면은 낭뢰가 이겨 낭뢰가 이겨 와 낭뢰 선수 야 이거를 해내네요 야 낭뢰 1위 탈환하나요 설마 일단 2위 탈환은 가능할 것 같구요 1위 탈환 적차대 위클라인 평타해진이거든요 무서워요 시우장이 혜진한테 곧 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 1 0 땡 어 멧돼지 뭐죠 멧돼지 티밍 뭔가요 시우장 시우장 도망가요 시우장 살려주세요 소리쳐보는데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혜진이 여기서 금기지 도지구역 빼 어 예측샷 실패 이러면 잠시만요 이러면 이러면 낭뢰 선수 올라올 것 같거든요 어 Q는 피했는데 야 시우장 빨라요 역시 제키인가요 아 이거 생전합니다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아 여기다 질기네요 정말 시우장 이게 제키인가요 평타 아 시우장 도망 열심히 가봤지만 낭뢰대 적차대 어 야 낭뢰 깔끔하네요 콤보 아 이렇게 해서 낭뢰 2경기 광탈했지만 3경기 선전하면서 아 이거 순위 집계 해봐야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다 덕분에 보는 재미가 있었다 폐간 수련 1등 뺏겼는데요 94점 와 1킬 만 했으면 1킬 뺏긴 것 같은데 적차다 아 적차다 7점이라고 너무 아쉽게 88점 와 3이었던 낭뢰님이 1위 가져갑니다 104점 와 이야 여기서 역전을 아 이렇게 해서 아우 감사합니다 자 소정의 상품은 뭘 드릴 거냐면 기다려봐요 크리스마스니까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1등에게 산타 세트 산타 세트 드렸고요 2등에겐 토피넛 세트 감기 조심할 세트 그리고 3등에 토피넛 라테 아우 재밌겠다 아우 배고파 나 하도 말을 했더니 아 근데 부실골들이 느꼈겠다 이터니티의 무게감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개꿀잼이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1회 봉령배 투수 투수 제1대회 끝났습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파일럿이니까 다음에는 또 준비 잘해봐야겠습니다 1 2 1 2